아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아 아 아 아 예 아 아 아 이렇게 오세요 아 요번에 목사님하고 같이 한번 다목적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고요 아 예 예 목사님도 저희 머신 사용하신 지가 벌써 한참 지났잖아요 예 그래서 요번에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같이 콜라 보러 좀 재미난 것만 만들어봐요 아 제가 실력이 될까 모르겠어요 아이고 충분하십니다 요번에는 그냥 평범한 작품 보다는 요 요즘 많이 이렇게 유행을 하고 있는 이렇게 황동을 이용을 해서 황동을 이용해가 했지나 세면서 또 이렇게 목사님하고 첫 촬영을 하는 거니까요 한번 훌륭한 작품을 한번 만들어서 저희 이런 거 씨를 사용하시는 분들 좀 자극적 시킵시다 예 어떻게 나무와 금속 고구에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뭐 평범한 가구 보다는 이제는 목재와 금속 목재와 가죽 목재와 또 다양한 소재들을 이렇게 혼합을 하면서 아마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한번 요번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멀찍이 한번 만들어서 감소 예 자랑을 한번 하죠 예 감소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예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파트를 나눠야 되요 네 목사님은 이제 저쪽에 가서 서서 아 가공하고 목사님 부분을 파트를 맞구요 예 또 저는 이쪽에서 제 파트를 해서 합쳐지면 예 예 예 그리고 한 번 손을 맞춰서 멋지게 한 번 작품이 예 예 아직 하십니다 여신 하겠지 예 감사합니다 이까지 와주셔서 예 예 자 여러분 아 아 아 저기 어디 가세요 목사님 일로 오세요 지금 저희 머신을 1년 정도 사용하고 계시는 저는 경남기내에 계시는 목사님입니다. 난교회 목사님입니다. 저번에 저하고 같이 콜라보로 멋진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. 이 영상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들께서 잘 봐주시고 좋은 평가 부탁드립니다. 그럼 이제부터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죄송합니다. 나의 가사님은 아이템에서 여러분이 저번에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렇게 그냥 하니까 분질이 너무 난려서 집중 커버를 하고 형 잡기를 하겠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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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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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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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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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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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hee Ji,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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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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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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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찌꺼 공 tourist 고춧가루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그렇습니다. 너무너무 좋아하십니다. 저도 이렇게 콜라보로 만드는 것은 목사님 처음이세요. 이번에 상판이 너무 잘 나왔어요. 상판이 너무 잘 나와서 정말 만족해요. 특징이 황동이겠죠? 옥제하고 황동, 월럭과 황동의 매칭인데요. 이쪽에도 보시면 황동으로 테이프를 바친 목을 사용해서 조금은 심플하면서도 그런 느낌을 주려고 했는데 그렇게 만족할 만큼은 나온 것 같지 않고요.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좋습니다. 멋있고 짙은 발색하고 충동의 색깔이 황동의 매치가 너무 황동으로 보니까 저는 너무 놀랍고 너무나도 기득이 참고 그래도 이번에 정말 너무 잘 해주셨어요. 그리고 이제 서랍에 저희들이 위판을 좀 넓게 잡아서 이것도 아주 자연스럽게 가지고 네, 아주 이렇게 필릭으로 편안하게 뽑아 놓을 수 있게끔 요렇게 한 게 아마 요번 제품의 어떤 기념적인 특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 봤고요. 목사님하고는 이제 목사님은 혼자서도 이거는 하실 수 있겠죠? 아, 글쎄요. 하여튼 뭐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무드로 이연 머신으로 하는 거니까 간허이야 생각을 합니다. 예, 이제 뭐 조금만 더 이렇게 숙련을 하시면 이것보다 훨씬 난이도가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예, 제가 요번에 목사님하고 같이 해보니까 예, 이제 좀 확신이 생깁니다. 정말 요번에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다음에 또 기회되면 다시 한번 콜라보로 또 다른 작품으로 예, 예, 예. 여러분들 니 불러주십시오. 예, 수고하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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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